다시 그쪽으로 오라고 해줄게 아뇨 아 외골은 많이 먹었으니까 저렇게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와 차가 겁나 많이 올라와 여기로 왔으면 왜 절로 오면 돈... 그니까 와... 과연 우린 2시 안에는 도착할까요? 지금 1시 지금 예상 시간은 1시 57분에 오 진짜 이천은 뭐야? 이거? 오빠 아 이거네 와 주차 못해 와 잠깐만 하... 일단 나가자 그래 딴 데 갈까? 뭐고 오자 한거야? 보고 온 게 있을 거 아니야? 네 뭐고 오자 한 거야 잿버섯 아씨 야 너 그냥 레몬이나 먹어 아아 하하핳핳 잼이 크림 이거? 잼이 크림 잼이 크림 빵은 먹어봐 난 빵알보지라 너희들이 골라서야 돼 다 맛있어 보인다 다 맛있어 보인다 오 진짜 맛있겠다 형님 또 이상하게 찍는 거 아니야? 별거? 난 좀 많이 늘어 맨날 맨날 그 소리 하는 거 같지? 그냥 이렇게 겁나 달아보이네 딱 내가 좋아할 스타일이네 너는 근데 맨날 크림 올라간 거 먹잖아 응 나 근데 여기 빨대로 안 주네 빨리 먹어 봐 빨리 어떻게 먹으라고? 그냥 아이스크림만 끄서 먹어 감상평 해줄 수 있는 메뉴는 이거밖에 없어 아이고 왜? 2층에 이런 것도 있다는데 큰 자산이 많아 야 2층 가자 그러면 네 아 맞네 왜 풀떼이까지 먹는 거랬지? 먹는 거랬지? 그것만 먹어봐 이거? 아 이것만 먹어보라고?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허브 아니야? 먹을 수 있는 거 같아 허브 같아 버섯 냄새가 지금 약간 마약한 사람 아니 진짜 한 가닥 들어서 먹어 맡아봐 먹어봤어? 먹으면 엄청 달콤해 아 안 낫길래? 진짠데? 안 낫길래? 왜 이렇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냐 진짠데 정보 진짜 신혼비도 없지 살 좁히게 해줘 어? 아까 좁혔는데 빠졌나? 좁히고 있는데 지금 좁히고 있잖아 어? 아 근데 야 피 한통에 아니야 괜찮아 자 금방 할게 너 키가 177이야 어 왜 이렇게 꼴려치기 한 거 같지? 원래 180 큰 아니 178.5까지는 갔어 내 예상에 아 뭐 소리야? 맞는데? 5.3 때 몸무게 18 어? 49 이것도 의심스러운데 90인 거 같은데 89 89 89 좀 먹으러 와줄게 아니야 아 그거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좋겠다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진짜 자기 합리화 진짜 어이가 없네 보자 야 그거 몇 분이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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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부모님한테 비롯을 하려 하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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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이 걸린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걸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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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나도 열 인생이 아직도 안 걸렸어 우리 누나가 아직 걸렸어 하하하하 왜? 원래 우리는 내일 가라고 본 건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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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한번 내려.. 내려봐야겠다 와 근데 굉장히 시원하겠다 이거 산타모니카 가봤어? 여기 옆에? 아니.. 같은 한 가서 먹었어 장난 아니야 그 바로 옆에서 직원이 그래서 왔어 이렇게 돌려야 돼 이렇게 안 돼 드러주신 다리 여기가 이렇게 안 된다 진짜 시원하지? 응 음 음 뭐야 어떻게 이렇게 먹을 수가 있지? 떡진이 음 음 그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 따로 먹는 데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안겨서 오는 데도 있고 뭐지 아 아 아 네 아 zo 아 오 으 오 오 아니 잘 저어서 먹으라고 했거든 근데 저어지지가 않는데 야 여기 밑에 밑에는 아직 하나도 안 돼있어